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촌수사건입니다. 선거일이 2020년 11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0806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중강간 성폭력특별법 위반이고요. 피구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성폭력처벌법에 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관계를 보면 사항에 보면 친족관계라는 것은 사촌인의 혈족인척과 동관한 친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촌인의 혈족과 인척을 하나의 패턱을 벌고요. 사촌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관한 친족은 됩니다. 동관한 친족이 사촌이 초과하는데 동관한 친족. 통상적으로는 8촌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간간히 성집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였죠. 그런데 피고인이 심신상치의 피해자를 가늠해가지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친족인가 그냥 남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친족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판례 공부까지 올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혼관계의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결혼을 했는지 뭐 하여튼 동거를 했다. 동거를 해서 같이 삽니다. 부부로서 같이 살긴 하는데 혼인증을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상의 관계에 친족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혼인신고를 했던 의붓아버지와 의붓딸도 남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판례가 대법원이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을 한 거죠. 성폭폭상 친족은 사초인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인데 피구인하고 피자의 모친은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는 배우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혈족은 뭐냐?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입니다. 인척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라고 하면 내 아버지의 결혼한 부인, 그거를 혈족의 배우자라고 하죠. 인척입니다. 인척. 그러니까 나하고 피가 섞여있지 않는 의붓엄마, 인척이죠. 반대로 내 배우자의 딸, 내 배우자의 딸, 내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인척이죠. 그래서 인척입니다. 그리고 인척과 인척의 촌수는 내 배우자, 배우자의 촌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은 일촌입니다. 일촌. 일촌이니까 내 배우자의 일촌은 나하고도 일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는, 그러니까 의붓딸과 의붓아버지의 관계는 일촌, 인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족관계가 형식을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실무에서는 이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일촌이라는 걸 명확히 밝힌 거죠. 동거하는 친족은 이제 촌수가 사촌이 넘어도 성폭포 적용됩니다. 8촌이내 혈족까지 다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사촌, 사촌, 사촌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촌이 있는데, 사촌의 자녀, 자녀가 서울에 유학 옵니다. 그러면 사촌 집에 있는 거죠. 이때 이 사촌, 이 사촌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입니다.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촌이죠. 그러니까 사촌의 아이니까 오촌이죠. 이 오촌이 우리 집에 와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촌의 친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는 친족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 친족의 범위는 법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서 그 법령이 나와 있는 친족이 어떤 범위인지, 이걸 살펴가지고 친족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외로 친족관계라고 해서 법령에 따라서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친족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고, 대법원이 이거 중요하다고 공부까지 올린 거죠.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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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